예제 중에서 15번 파일을 선택해 본 모습입니다. 목록을 만들고 표서식을 적용해서 만든 표 목록인데요. 이렇게 표서식 기능으로 만들어진 표는 스크롤 막대를 아래로 내리는 경우 가장 상단에 있던 그 필드명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열 머리끌들의 그 필드명들을 배치를 해서 해당 데이터들이 어떤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들인지를 바로바로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표서식이 적용되지 않은 목록이거나 나중에 디자인 탭에 도구 그룹의 범위로 변환을 눌러서 표서식의 기능을 제거한 일반적인 목록으로 변환하는 경우라면 이 스크롤 막대를 아래로 내리더라도 열 머리끌들의 필드명들이 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틀 고정 명령인데요. 틀 고정 명령은 표서식처럼 위쪽에 배치된 필드명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준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열 방향의 데이터들도 지속적으로 화면에 표기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B3번 쉘을 선택하시고 보기 탭의 창 그룹에 보시면 틀 고정 명령이 있습니다. 목록 중에서 틀 고정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크롤 막대를 아래로 내려보시면 기준이 되었던 3번 행 바로 전에 있던 1번과 2번 행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아래쪽의 행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틀 고정을 취소하는 것은 틀 고정의 틀 고정 취소를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틀 고정의 기준을 이곳으로 설정을 해서 틀 고정 명령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여기에 선택된 이전 행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아래에 있는 행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열 방향으로 여러분이 움직였을 때 기준이 되었던 그 왼쪽에 있던 열 전체의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틀 고정 명령은 화면에서 보이기 상태만 조정하는 것이고요. 파일에 인쇄 명령을 가보시면 이곳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그 상단에 틀 고정된 내용들이 계속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의 강좌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